예 말씀하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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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두발 예 지웠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부분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어휴 야 야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뭘 애를 치고 그래 쟤는 엘이 그거 그 한 왜 죽인거야 날마 아 개미 목숨처럼 하는구나 나쁜 놈 여자가 성격이 잘못 들었어요 자 아무도 없네요 그 비치아이는 끝판이 거의 그 한 시간 넘게 거기만 해가지고 계속 죽고 하고 죽고 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빼버렸어요 저 뜻을 그 대단할 것도 없고 어 이쪽으로 못 가는데 아 어 지 혼자 만 또 저렇게 가네 아 글쎄 누가 그랬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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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물품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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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요 훔치기 기술이 도둑도 못 알아볼 정도 전류나구나 그냥 로봄은 뭔가를 흠집니다 뭐야 숨길게 있다는 거니까 이 로봄은 이 로봄은 이 로봄은 이 로봄은 우리 이 도둑으로 이 도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고대 의식적인 것 같은데 사악한 의식같은데 로봄을 썼으니까 이야 뭔 마법인가 그냥 중세제 도둑이 아니구나 뭔가 판타지스럽구나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영어가 아닌가봐요 이제 뭔가 의뢰를 받고 한건데 지금 주인공은 뭔가 위험하다는 걸 눈치채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거죠 아 훔쳤어 아 저 할아버지 뭔가 느끼시나? 어 어 아 때렸다 미안 미안 되게 깜짝노래나오르네 야 지금 마법이 마법이야 판타지스러운 중세야 들켰어 게다가 거기다가 떨어뜨렸어 악조건에 플러스 악조건 곱하기 악조건 곱하기 2승 막 이런데 지금 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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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는데 계속 자기꺼 찾으려고 어어 야 얼마나 저 마법시장면 건물이 흔들리냐 어어 자아 영화의 한 장면이죠 아 누가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네 어어 이런 쟤그를 떨어뜨렸잖아 아유 미안해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이 이 여자는 누구야 하면서 놀란 얼굴로 부끄러우지 야 굴러서 달구리 잡고 던지고 그 와중에 쟤가 그걸 막고 끌려가서 자 떨어진걸 막아주고요 그 와중에 여자는 이렇게 딱 구해서 가겠지 딱 잡고 아니 못잡았네 아 주인공 버프를 못받아 못받았나보구나 주인공 버프를 받았으면 제 여자를 자꾸 탈수로 했을텐데 자 여기는 어디야 나 분명히 어떻게 된거 같은데 그 중간에 이들이 없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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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목소리들 목소리들! 밤새우가 끊어 마법이 나오고 내가 마법 아이템을 끼고 있어도 이상하잖아 인기야 오 이해하기 쉬운 순서 정신을 지켜봐! 정신이 죽을 거예요! 너! 너! 정신을 지켜봐! 손을 지켜봐! 그 사람! 누구야? 어! 들켰어! 나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거짓들은 옷 제게를 한 명 주고요 한 명은 버리고 버리고 도망가고요 하지만 난 도둑이잖아요 이 와중에 살짝 골목길 바로 옆에 있네 다행히 주변을 보고 아! 주변을 보지도 않아? 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겠죠 뭔가 있잖아 눈을 지켜봐! 그니까 얘 왜 갑자기 여기 있게 된거야? 뭐야 지금 나를 쫓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깜빡이는 게 있네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도 사골돼요 어? 이것도 뭐 있네요 엄격 엄격한 통행금지의 이점 엄격한 통행금지의 이점 엄격한 통행금지의 이점 끔찍한 우울증을 막는 것은 만인의 의무입니다 종전의 검열과 같이 도시의 거리들을 봉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반별 되었습니다 스톰 마켓의 트로이 박사에게 의뢰한 결과 사실 우울증과 환자의 주변 환경과는 가장 치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이런 끊임없는 병의 전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 정력적이고 건강한 일로부터 허약한 일들까지 모두 통행금지시키기를 권합니다 어 야 야 우울증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야? 집에 집에 가만히 차박해있으라는 건데 우울증이 그 우울증이 아니라 무슨 병인 것 같은데 야 빛까지 오네요 어 이건 뭐야 체력? 어 어 뭐 체력은 어떻게 쓰는 거야? 나중에 보이겠죠? 자 올라가요 어 뭐야 시계탑? 저기에 지금 검은 연기가 나고 지붕이 뚫려있어요 스톰 마켓 이곳에 통행금지령을 내려야된다고 아까 뭐 뉴스 뭐 신문에 신문이 그러고 보니까 있구나 신문이 있네 그러네 그러네 지금 통행금지령을 발포하고 있네요 어 어 누구도 이해 못해 걱정하지마 어 쟤 잠깐 나왔다가 육 육 먹고 다시 들어가네 그치 넌 도둑이잖아 그런건 신경 안쓸거야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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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는게 그냥 예술이야 휙 하면 훔치지 아 근데 번개 때문에 번개 때문에 한 번씩 보인다 번개 때문에 이거 봐 이거 봐 번개 때문에 잘해야 하는데 브로드헤드 화살 자 병 어 뭐야 네 병으로 자 저기로 일단 내가 저쪽으로 가야되니까 여기 길을 통과해야되거든요 그렇다는건 얘를 주위를 이쪽으로 자 던지고 그치 뭔가 있지 가방 오케이 니 사람이잖아 사람 갖고 뭐해 지제 자 저기도 반짝이는거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음 에린은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거죠 야 모든 얘는 모든 잠수를 다 딸수있나봐 게다가 걸쇠 뭐 부러지는 일도 없어 얼마나 잘 사용하는 어이구 안 부러지네요 그래도 로그야스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 아 누르고 있으면 살살 가는군요 야야야 소리난다 조심조심 주먹 주먹 밤동안 스톰커터 법정을 폐쇄해야한다 통행금지다 자 자살하는 병 자살하는 병이라는게 지금 돌고있나보구나 자 보석상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라 오오 지금 번개때문에 살짝 위험해요 쟤네 둘 경비가 있는데 자 들어갈 방법 아 저기도 여기도 하나 있네 얘는 왔다갔다 거리는 문지기 같구요 얘네들은 순찰돈에 두명 같고 자 저 위에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길 찍고 올라가면 되는데 자 자 살살 또 시작할 때 뛰어내리면 그 벽시기 때문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字 그 그 그